Q. 노아이가 너무 걱정되어.. 노아이가 너무 걱정되어.. 사실 다 걱정되어.. Q. 어? Q. 아이고.. Q. 아이고.. Q. 아이고.. Q. 아이고.. Q. 아이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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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쭈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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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미 쭈마오 모인하일 때 달아올라 달아올라 다울라 다울라 아 힘들어 혜이 와 원래는 이제 뭐 멘트 하다가 끝날 때 지금 이동할까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 그냥 이동 먼저 안체로 딱 끝나고 먼저 본모대로 이동해서 달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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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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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00억 원 첫 콘서트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콘서트를? 뭔가 후련하다 이 사이 첫 혼을 끝낸 소감 너무 좋은데요. 마스크 형들에게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2인조끼리 아등바등 열심히 했는데 무대를 찢었다! 찢었다! 1인조 찢어라 마스크! 찢어볼게 2인조 파이팅! 2인조 파이팅! 화이팅! 형은! 옷 갈아입으로! 안녕! 어 됐다. 이 잘생긴 친구는 누구지? 신필 사인, 선글라스를 있다가 팬분들께 던져드릴 겁니다. 누가 맞으려나? 회원의 주인공은 누굴까? 누가 맞으려나? 뭐야, 회원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왜? 벗으로 썼어요, 왜? 핏이야, 핏! 버스용으로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다. 과연 이걸 받는 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두둠 기대하시라 개몽받두 형이 포즈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벗어봐도 퀵퀵했엄날리스 다음번에 퀵퀵했엄날리스 다음번에 퀵퀵했엄날리스 머리도 꺼져!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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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과연 그는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머뭇머뭇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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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야! 사진 찍지! 드디어 성공! 이게 그렇게 어려웠나? 난 우다의 해맑은 미소가 좋아. 네! 네! 예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하! 아직 다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손 성취했어? 네. 난 같아서 다 같이 찍고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퀵퀵이 형들 진짜 피니깐 저희 다섯째도 진짜 못해 퀵퀵이 형들인데 어제 진짜 웃긴 퀵이 제가 제가 톡톡에 사랑했어요. 이렇게 형이랑 사는 분들이 아! 번호와 좋겠다. 내 사람 보트랑 찍어서 아! 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고모들이 환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모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군대 파이팅! 파이팅! 군대 팬분들도 군대 파이팅! 군대 파이팅!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내일 마지막 콘서트 아주 완벽하게 찢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츠였습니다. 땡큐! 제갓을 써몰라스 이건 제갓을 사과 써몰라스 비싸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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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우리 몬츠 화이팅이라고 못하겠다. 하지만 정말이라도 성춘드라마야? 하하하하 성춘드라마냐고 오! 열심히 하고 택배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 있다고 정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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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사랑하는 원래 전국은 인데 사랑하는 마지막 고민이라니 이게 실화인가? 재밌게 재밌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이팅! 네 귀중 시장 귀중 아 아, 네, 네, 네. 저희의 택배타인 서울 콘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많았고 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완전히 꽉 차서 어, 진짜 일찍까지 꽉 찼더라고요. 너무 진짜 상쾌었어요. 팬들이 계속 너무 재밌어, 막 또 가고 싶다 했고 맞아요, 맞아요.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좀 아쉽다 끝내는 게니까 어, 그렇군요. 이게 오늘 끝이라는 게 조금 아쉽겠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여기서 저희 한국 콘텐츠 하는 사람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Let's go! 그때까지? 아무도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하면은 리벨을 잘 찾으러 간다. 잘 놀랄 순간 이태롭고 날짜로 canal! incoming than day. 테이킹, 320 혼두 유튜버 radical 상 CHRIS